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엔잠너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 있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2.4% 늘어난 5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청년층과 40대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지난해보다 30.9%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. 부업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지만 소득개선 정도는 미미합니다.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 7천 원으로 단독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단 소득은 적었습니다.